낮 동안 뜨거운 공기에 숨쉬기가 참 답답하시죠.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 24도로 밤사이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주의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낮 3시까지 외출은 피해주시고요. 가능한 그늘이나 실내에 머물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게 펼쳐집니다.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31도, 경주와 부산 32도, 양산은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덥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무더위는 이어져서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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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